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저렴하면서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에 선물하기 좋은 제품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맨날 비싼 것만 소개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저렴한 것도 소개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 영상에서 나쁜게 안나오고 저렴한게 좀 잘 안나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소개를 안하거든요 소개를 안해서 그런겁니다 성능이 괜찮은 제품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가성비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헤드폰을 소개해 드릴텐데 항상 그런 얘기들 많죠 아 왜 뭐 교수님 채널에서는 맨날 비싼 거 좋은 거만 하십니까 뭐 가격대가 좀 접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요 사실은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좋은 제품만 조금 소개해 드리는 게 저희 채널의 좀 특징이고 나쁜 얘기는 조금 안 하려고 한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제품 중에서 참 괜찮은 제품이 새로 나와서 요거는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도 특별히 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오늘 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제품 피아톤에서 나오는 보노 비츠 라이트 소형 무선 오니어 타입의 헤드폰 무선 헤드폰을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 구매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제가 막 이제 막 출시된 걸로 알고 있고 오늘부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노 비츠 라이트 저가형으로 나온 제품이구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면 또는 휴대할 수 있는 이어폰 대신에 헤드폰인데 조금 편안하게 갖고 다니면서 좀 너무 뭐라 그러지 고가의 제품 때문에 부담스럽게 갖고 다니는 헤드폰이 아니라 쉽게 쓰고 쉽게 넣고 쉽게 이동하면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편안한 제품이 있을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특징과 장단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특징입니다 첫번째 특징은요 우리나라 제품으로 나온 특징은 아 중저가형 저가형 이라고 해야겠죠 헤드폰에서 저가형 무선 이어 무선 헤드폰 인데요 온이어 타입 입니다 오버이어가 아니라 온이어 타입 온이어 타입 이라고 하면 이 귀의 크기에 맞춰서 장착하는 타입 이에요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귀 크기에 딱 맞춰서 하는 타입 온이어 타입의 헤드폰 입니다 이 제품은 음 저가형 이데도 불구하고 노이스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30 미리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 헤드폰이구요 감도는 105db의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투스 5.2의 전송 방식을 가지고 있구요 요게 재미있는데 sbc aac 당연히 되구요 aptx hd 까지 되는 저가형에서 조금 보기 힘든 예 그런 코덱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멀티포인트 까지 됩니다 멀티포인트로 2대 이상의 장비에 연결을 해놓고 자유롭게 전환하는 것을 해봤거든요 aptx 에서 퀄컴칩 칩 이어서 어 애플에서는 잘 안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플의 핸드폰과 애플의 맥을 연결을 해놓고 멀티포인트 테스트 해봤는데 아주 잘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뭐 끊어지는 거 전혀 없이 이거 핸드폰 하다가 어 컴퓨터 하다가 바로바로 전환 되는거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은 30시간을 배터리 충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무려 30시간인데 노이즈 캔슬링을 킨 상태로 30시간이니까 노이즈 캔슬링 사용하지 않으면 더 길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10분 충전에 5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급하게 충전하고 나가서 5시간이면 웬만하면 밖에서 그냥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죠 5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usb c 타입이구요 음 가격은 10만원을 못 미치는 9만 9천원이 소비자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기대하셨던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좀 빠르게 장점과 단점 들어가면서 본론인 공동구매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뽑은 첫번째 장점입니다 첫번째 장점은요 의외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잘 뽑아 냈습니다 사실 귀엽구요 작고 이 색깔 아이보리 같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 귀엽고 깜찍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블랙도 굉장히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블랙하고 지금 이 아이보리 색깔 화이트 색깔이 있는데 어 디자인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어 그림도 지금 영상에도 나가지만 생각보다 잘 만들었죠 예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구요 깔끔해요 그리고 요 빨간색 포인트가 있는게 되게 이쁩니다 이 빨간색 포인트가 되게 이쁘구요 어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 버튼 방식이에요 터치 방식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헤드폰은 물리 버튼 방식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손가락으로 어느 위치에서 눌렀을 때 기억만 하고 있으면 노이즈 캔슬링 인지 볼륨 업다운 인지 전원 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리 버튼 방식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구요 그리고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서 착용감이 너무 좋다는게 더 장점입니다 무게가 148g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g 되지 않아요 148g으로 아주 가벼워요 예 아주 가벼워서 착용을 하고 다닐 때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 불편함이 전혀 없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구요 이 가격대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애들은 있죠 주변 소리 되는 애들도 있긴 있지만 성능이 그닥 그런데 얘는 이 금액대 애들로 애들과 비교하자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예 괜찮은 수준의 이 금액에서 보기 드문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들이 있지만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죠 요 금액대 아래쪽 10만원 언더에서는 없는게 정상이고 있는 애들이 와 이런 애들이 있어 10만원 이하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이 돼? 라고 약간 놀래는 그런게 되는데 얘는 노이즈 캔슬링 되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됩니다 거기에 또 장점이 되겠구요 멀티 포인트가 된다는거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 멀티 포인트가 되는게 이 금액대에서 되는구나 당연히 이제 퀄컴의 새로운 칩을 사용을 했으니까 5.2가 되는 칩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멀티 포인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구요 뭐 aptx 다 보니까 당연히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되겠죠 거기에 AAC 코덱을 사용을 하고 있는 애플 이라든지 뭐 요쪽 계열들 하고 잘 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애플에서 멀티 포인트가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금액대에서는 멀티 포인트 되는 애들 많지 않은데 그 부분도 장점을 놓도록 하구요 요게 더 좋은데 앱이 있습니다 예 피아톤 앱을 통해서 요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또 좋은 거 볼까요 EQ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완벽한 소리 밸런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소리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독특한 소리 개성에 있는 사운드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의 EQ 값도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EQ를 좀 적용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무려 30시간 이라는 재생 타임이에요 예 물론 이제는 최근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30시간들 대부분 하니까 뭐 그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만원 이하 때에서 30시간 쓸 수 있는 무선 헤드폰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외에는 30시간 이상 되는 이런 저렴한 제품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30시간이면 사실은 뭐 일주일 내내 써도 돼요 한번 충전하고 웬만하면 하루에 뭐 한 두 시간 정도 출퇴근해서 쓴다고 본다면 또는 어디 나가서 잠깐 잠깐 쓰는 용도로 쓴다면 30시간이면 충분하죠 한번 충전하고 잊어버리고 다닐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10분 충전해서 5시간 쓸 수 있거든요 이러면 급하게 배터리가 없어 어 그럼 잠깐만 하고서 10분 정도 충전하고 나가면 그래도 그날 하루는 들고 다니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이 맞아서 장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죠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한대로 여러분들 이름에서 있죠 보노 비트 보노 비트 비트라고 하죠 비트는 아니죠 보노 비트 이거 딱 하면 느껴지는 게 있죠 저음이 빵빵하다 약간 젊은이들 취향으로 나온 건 확실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을 해도 괜찮겠지만 젊은이들 취향으로 나온 건 확실해요 저음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이 저음이 비트 비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음이 잘 나오는데 비트처럼 조금 너무 강한 저음은 아니에요 그런 강한 저음은 아니고 저음이 풍성한데 부드러운 저음입니다 전체적인 성향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음이 특히 비트와 같은 저음이 있지만 조금 부드러운 성향의 저음이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또 저음에서의 장점을 또 얘기하자면 아주 낮은 저역대 단순하게 비트 감각이 있는 저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25Hz까지 아주 잘 재생을 해주는 서브의 영역들 서브퍼가 내줘야 되는 소리 영역들을 아주 잘 재생해 줘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든지 영화 유튜브 같은 거 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다이나믹한 사운드도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딥한 저음까지 잘 나온다는 것도 장점을 놓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소리의 품질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 금액대에 있는 애가 소리 품질이 어떻습니까 특히 블루투스에서 무선 이어폰에서 소리 품질에 대해서 논하기엔 조금 뭐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수많은 제품들을 보고 듣고 느꼈을 때 지금 이 금액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준수한 수준에 준수한 것보다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의 음질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개성들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소리적으로 품질은 그 같은 금액대에서 우수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부담스럽고 거친 성향이 전혀 아니에요 부드럽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데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동급 대비 굉장히 괜찮은 품질의 오디오가 나온다는 게 장점이고요 마지막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입니다 99,000원이라는 정가로 이야기해도 가성비 제품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이 금액대에서 노이즈 캔슬링 되죠 주변 소리 듣기 기능 되죠 30시간 이상 쓸 수 있죠 그리고 음질 나름 괜찮죠 그리고 aptx HD까지 되고 멀티 포인트 연결까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공동 구매까지 하면 진짜 괜찮은 가성비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점이에요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뽑은 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첫 번째 단점은 온이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온이어 방식이라는 거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온이어라는 것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귀에 딱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온이어 방식이 불편한 사람 먼저는 이런 거 얘기해야겠죠 헤드폰을 권장해 드리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어폰을 꼈을 때 특히 밀폐형 이어폰을 꼈을 때 귀에 진물이 생긴다든지 귓속이 불편한다든지 습기가 차서 이게 난 너무 싫다 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귀에 보면 연골이 있잖아요 연골 크기가 조금 달라서 거기에 이어폰이 잘 걸리지 않는다 나는 귓구멍이 너무 작아서 이어폰을 꼈을 때 다 불편하다 귀에 압력이 느껴지고 나는 그 답답함이 너무 싫다 이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저는 헤드폰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헤드폰을 아시겠지만 헤드폰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헤드폰은 다 비싸요 이어폰보다는 훨씬 더 비싼 게 사실이고 그래서 가성비 따져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가성비보다는 좋은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사실은 가격대가 한참 비싸지는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헤드폰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 온이어 방식을 그래서 헤드폰을 추천을 해드리지만 온이어 방식에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어떤 분들은 이 귓볼 저는 이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귀를 이렇게 접거나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 것들이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저는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게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잡아당겨도 아프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귀가 굉장히 민감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를 조금만 잡아당겨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저희 와이프는 이거 조금만 잡아당기면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귓볼을 접거나 이렇게 접는 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여기 연골이 딱딱해서 딱딱해서 귀가 접히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미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매하기 전에 실제로 귀를 한번 접어보시거나 귀를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게 불편하고 아프다 라고 하신 분한테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착용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버이어라고 해서 이거 귀를 다 덮는 조금 큰 거를 사용해야 돼요 큰 거는 이제 모양이 좀 안 이뻐죠 큰 거는 좀 모양이 안 이뻐서 온이어가 훨씬 더 깔끔하고 디자인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훨씬 귀엽긴 하지만 귀가 귓볼 이런 게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단점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온이어 방식이 불편하신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마감이 생각보다 좋은 편이에요 여기도 인조가죽으로 돼 있고 이쪽도 인조가죽으로 돼 있고 이 인조가죽 느낌도 굉장히 좋아서 전혀 불편하진 않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 좀 싸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졌을 때 플라스틱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은 전혀 플라스틱 같지 않아요 여기에 코팅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 위에 코팅되어 있는 이 방식이 매트하게 코팅되어 있는 이 방식이 굉장히 코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2, 30만 원대에 있는 일본 제품이라든지 해외 제품들의 마감과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하게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 불만이 없지만 플라스틱이라고 조금 불만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점에 넣을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솔직히 148g의 가벼운 무게를 하려면 메탈로 못해요 메탈로 못합니다 플라스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불편하다 나는 조금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단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요 10만 원대 이하에 있는 애들이 다 있는 문제에요 다 있는 문제 뭐냐 10만 원대 이하에 다 있는 건 아니고 10만 원대 이하에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애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노이즈 캔슬링이 그닥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단점에 안 넣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다 그렇거든요 이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다 그래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헤드폰이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방식의 노이즈 캔슬링이다 무슨 얘기냐 온이어에서 기본 차폐가 좋아요 딱 하는 순간에 밖에 소리가 기본적으로 안 들립니다 거기에 노이즈 캔슬링이 살짝 올라 붙어져서 노이즈 캔슬링을 조금 더 잘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노이즈 캔슬링 켰다 껐다 했을 때 차이는 좀 있지만 그게 드라마틱하게 막 2, 30만 원대에 있는 헤드폰에서 느껴지는 그 정도가 안 나오는데 라고 실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 이하에서는요 노이즈 캔슬링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있다 해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것도 저도 안 넣고 싶었는데 그냥 넣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없어요 단점이 그래서 온이어 방식과 플라스틱 마감하고 노이즈 캔슬링이 같은 가격대에서는 용납될만 한 거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세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얘는 캐릭터를 정확히 잡고 나온 애입니다 이 아이는 캐릭터를 정확히 잡고 나온 애 약간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타겟을 하고 나온 저렴한 제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저음을 좀 좋아해요 고음을 워낙 잘 들으니까 귀가 쌩쌩해서 고음을 워낙 잘 들으니까 젊은이들은 저음이 빵빵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정확히 잘 잡고 만들어냈어요 저음 쪽으로 조금 맞춰놓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조금 저음이 많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캐릭터니까 그건 이해해 주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거리도 좀 저음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제 EQ를 적용하는 순간 완전히 얘기는 달라져요 완전히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뽑은 장점과 단점인데요 통화품질 들어봐야겠죠? 통화품질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통화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지금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지금 보노빛 라이트를 가지고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로 들릴지 또는 얘는 지금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사용할 때 게임에서 게임에서 마이크를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소리로 전달될지 한번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보노비트 라이트로 소리를 전환해서 소리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보노비트 라이트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아무런 프로세싱이라든지 뭐 EQ 작업이라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상태가 일반적인 사무실 가정집, 일반적인 방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통화를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화상회의라든지 게임을 할 때 대화라든지 뭐 이런 거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에 마이크로 활용을 한다면 아마 상대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우리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하철과 같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지금 이 보노비트 라이트를 가지고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이제 보노비츠로 전환을 해서 소리를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보노비츠 라이트의 소리입니다 보노비츠 라이트의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고요 시끄러운 환경 지하철과 같이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상대편에서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보노비츠 라이트로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를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통화 품질은 어떠셨나요? 이 통화 품질은 사실은 시끄러운 데서 쓰려고 만들었다기 보다는 원래는 학생들이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뭐 요런 학생들이 주로 들고 다니면서 일반 통화를 할 때 사용하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런 튠으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에 대한 제 eq 값이 있습니다 그 eq 값을 적용한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제 eq 값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eq 값을 적용한다면 제가 아까 장단점을 얘기하는 데에 있었던 마지막에 있던 단점까지도 지워집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어요 요거는 뭐 aptx건 aac 코덱이건 뭐 둘 다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앱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앱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요걸 구매하시고선 요 eq만 적용을 한다면 제가 바람직한 사운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괜찮은 가성비 제품이 됩니다 정말 괜찮은 가성비 제품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온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귀가 좀 생생하고 뭐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좀 좋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거칠지 않도록 좀 부드럽고 따뜻한 성향으로 만든 건 맞고요 eq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인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게 그리고 그걸 저장해서 불러낼 수 있게 한 것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집에 있다 여러분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학생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초등학생들이 있다 뭐 중고등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어폰을 대부분 끼고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어폰이 상당히 볼륨 제어가 너무 과하게 되면 잘 안 돼서 너무 볼륨이 커지면 귀를 쉽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어폰보다는 저는 무조건 헤드폰을 권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어폰보다 헤드폰의 음질이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네 당연히 헤드폰이 좋아요 이어폰도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폰들이 좋은 소리를 내려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대로 놓고 비교를 한다면 헤드폰의 사운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공정 과정을 놓고 보면 너무 작은 드라이버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가 생각보다 많아요 작은 드라이버에서는 오차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질을 똑같은 품질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어폰이지만 좋은 품질로 같은 품질에 높은 수준의 음질을 만들려면 고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공정 과정에서 너무 작은 것들을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만들기도 조금 이어폰에 비해서 수월하고요 그런 오차를 쉽게 줄여서 드라이버를 조금 더 경고하고 정확한 올바른 소리가 나오게 만들기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금액대에서는 당연히 헤드폰이 소리가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음악을 한다든지 또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는다든지 아무래도 미디어를 많이 접하고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한다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쨍쨍쨍거리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리고 이어폰으로 너무 큰 소리로 귀를 자극하면서 웨이도염의 위험이라든지 귀가 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헤드폰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소리를 전달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조카나 자기 아들, 딸들 여러분들 아들, 딸들께 선물해주게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나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은데 비싼 헤드폰 갖고 다니기 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한테 사실 딱이에요 캠핑을 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운동을 하고 뛰는데 난 좀 가볍게 가볍게 헤드폰을 끼고 뛰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어폰은 난 못 끼겠고 헤드폰 들 끼고 뛰고 싶은데 무게가 좀 많이 나가 이거 좀 부담스러워 정말 가볍습니다 148g 너무 가벼운 헤드폰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이 새로 피아톤에서 런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영상이 나가는 이 시점부터 특별 행사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링크도 준비했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원래는 이 소비자가 99,000원으로 형성이 돼 있는 헤드폰이에요 그러니까 10만원이 안 하는 거의 10만원 하는 제품이죠 그런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금액은 무려 4만원이 저러면 59,000원입니다 59,000원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링크를 공개하겠습니다 댓글에 첫 줄이나 영상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링크 있을 테니깐요 여러분들 그 링크를 갖고 들어가시면 지금 99,000원짜리 헤드폰을 59,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이게 59,000원이면 거저에요 거저 거저입니다 거저 노이즈캔슬링 되죠 주변 소리 듣기 기능 되죠 앱 있죠 EQ 적용 가능하죠 30시간 쓸 수 있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 과거에 제가 소개했던 영상들이 다 지워야 되나 옛날 제품들 거는 갈수록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기간 한정이 있습니다 수량 한정도 있는 것 같은데 기간 한정은 오늘부터 4월 28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5월 7일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5월 7일까지 하니까 그전에 뭐 어린이날에 어린이 선물로 해도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어린이날에 어린이 선물로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부모님이 이제 이어폰 같은 거 끼시는 것도 불편한데 유튜브 같은 거 밖에서 좀 잘 듣고 싶으시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가성비 제품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께 5만 9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저렴하면서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에 선물하기 좋은 제품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맨날 비싼 것만 소개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괜찮은 제품 있으면 이렇게 저렴한 것도 소개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 영상에서 나쁜 게 안 나오고 저렴한 게 좀 잘 안 나오는 거는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소개를 안 하거든요 소개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성능이 괜찮은 제품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좀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아이고 저도 숨이 차네 이번에 처음에 처음으로 좀 시간을 빨리 하면서 한번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